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여수 앞바다에 나와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동도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동도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 사회취 회원들이 연수를 왔다가 오동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변했네요. 길도 많이 단장이 되어있고요.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오동도입니다. 오동도 여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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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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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겼다고 부릴대니까 많이 오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음...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오, 오. 많이 오는데? 많이 오고 나만 먹었어요. 많이 오는데? 입은 도가, 이게 왜 이렇게 말할까? 어, 아, 아, 뭔. 아, 안겨? 어? 니가? 어! 이게 또 인연히 돌아가? 내가 돌아가! 그냥 혼자 들어가서 시간이랑 해야해 그냥 혼자 가서 시간이랑 해야해 그냥...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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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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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여수... 앞바다... 오동도 까지... 찍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여기... 부모님 estimations 고맙습니다. Tomoo 감사합니다. 서울시ron 지저음 이 사진을 함께 glowing La 2된 공화 촬영 Acor Moses Voilà... َ